여기밖에 없다고 이거 봐 다시 돌아왔어 부시가 나 있는 데가 없어 숨으면서 가야 되는데 통나무 방향? 쭉 가라고? 쭉 가면 죽어 아 일로 그냥? 아 그래? 끝이야 이게? 아 끝이네? 뭐야 게임을 이딴 식으로 만들어놨어 이쪽으로 이렇게 그냥 쭉 갈 용기가 없단 말이야 야! 야 뭐야 야 일로 가라매 아 뭐야 아! 어 나 다쳤어 다쳤어 안 뛰어져 어 야야야 안 뛰어져 안 뛰어져 으아! 으아 customizable 도망σε 엄마 버리고 도망가지 마 자식새끼 키워 봐야 다 소용없어 자식새끼 키워봐야 다 소용없어 아하하하하 오오오오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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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